조립 라인이나 생산 라인은 공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안전 환경 보안 물류는 어디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기반으로 빨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 그게 저희 회사의 전략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화가 안 된 가전들 에어컨, TV 이런 것들도 부형 가전들도 리모컨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리모컨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저희가 다 연결을 쉽게 해드리는 그래서 고객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